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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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가 조금 넘은지 꿀벌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탈부를 합니다. 지금 온도는 영상 7도예요. 명상 7도 따뜻한 햇볕이 쪼이고 전날 내린 눈으로 땅은 아직 촉촉해서 걱정이고 촉촉하고 아주 차갑죠 그리고 바람이 겨울바람이 가끔씩 한 번씩 휙 불어주기 때문에 꿀벌들이 낙봉을 할 수가 있어요 난놀이 나와가지고 지금 물을 많이 찾고 있어요 물을 지금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무조건 물을 가져가네요 많이 목마른가 봐요 이렇게 탈분을 가장 최소한의 벌들이 나왔어요 나들문을 많이 열어줬더니 좀 추운지 작은 마리스만 벌들이 지금 나와서 탈분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이 지나고 나서 한 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네요 혹한이 있었는데 혹한 동안 얼마나 추웠는지 밀랍을 다 뜯어내고 꿀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추울 때는 꿀들이 더 벌들이 꿀을 더 많이 먹고 열을 내어서 추위를 잘 견뎌냅니다 잘 견뎌내고 이렇게 온화한 날 꿀을 많이 먹었으니까 또 응가를 하러 이렇게 나와서 응가를 합니다 응가할 날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창조주께 감사기도를 드려야죠 응가 못하면 벌들이 배탈이 날 수가 있거든요 좋은 꿀을 먹고 벌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탈분을 합니다